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모습은 걸리지 않고 산 바라만 무섭게 풀고자 아무리 내 잘못이 많았다지만 이렇게 안할 수 있나 아직도 내 사람이 남아있다면 숙향아 돌아와자오 아 이놈은 숙향이 이제 미치겠다 진짜 야 숙향아 미치겠다 빨리 와봐 아 이놈은 숙향아 너를 찾아서 잘 길을 물어왔지만 내 모습은 보지지 않고 원하기만 무섭게 내리네 아무리 내 땅을 못이 많았다지만 이런 때로 다 버렸나 불타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숙향아 돌아와자오 아무리 내 잘못이 많았다지만 확실하게 변할 수 있나 아직도 내 사랑이 남아있다면 숙향이 돌아와자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